쏘룩스 강성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 10복극기 축복입니다. 오늘 쏘룩스 급상승 보여줬습니다. 제가 미리 어제부터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선에서 근처에서 매수가 들어가야만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지금 턴라운드 들어오면서 다시 상향 추세로 넘어왔죠. 이제 추세 전환이 된 겁니다. 실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올라갈 길도 남아있고 여기 저항선만 좀 깨진다면 위에 있는 매물대들은 문제없이 지금 매물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악성 매물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지붕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오늘 외인들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와줬습니다. 190만주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개인에도 190만주의 차익실현들이 나왔다. 제가 봐서는 여기 있는 매물대들이 좀 나와준 것 같은데 실적으로 손절한 매물대들이 좀 많겠죠. 왜 그러냐? 타점 자체를 잘 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오늘 기간계 금초계가 같이 올려주면서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띄워줬는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소록스 언제 나갔습니까? 1월 26일 날 이때 나갔습니다. 1월 26일 시초가에 나갔었죠. 그렇죠? 매독세는 차후 공지됐고 제가 엠바고 입수했고 수력 반등 타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미 추세 전환이 됐고 이미 우리가 수익 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었고 실질적으로 이 소록스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제가 절대 작은 세력 아니라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으면서 여기 대표가 누굽니까? 정재준 대표입니다. 예전에 정재준 대표가 어떤 걸 했습니까? 삼진제약 하나제약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예전에 원아시아 파트너스 라운지에 대해 가져오기 위해서 당시 어떤 세력들과 같이 협착을 했었으면 또 추가적으로 어떤 겁니까? 작년에 카카오에서 SM 인수한다고 같이 끌고 갔던 투자 총괄을 맡았던 그런 원아시아 파트너스 공무원을 누가 도와줬느냐 이 세력이 도와줬다는 겁니다. 이 어마무시한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반등 타점 주는 거는 뭐 무리 없었다. 사실상 우리가 엠바고 입수했던 것도 있고 세력 반등 타점인 것도 기술적인 분석과 따라서 같이 올라줬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만 문자를 주셨어도 어제 어떻게? 위에 보시는 번호 010-64-11-8706으로 자, 소룩수라고 문자만 좀 주셨어도 오늘 수익 19%나 확실히 먹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최대 21%까지 수익을 드셨다. 자, 이러한 수익들 여러분들이 변화를 주지 않아서 수익을 놓치고 계신 거고 우리가 이렇게 놓치는 수익들이 자그마치 엄청납니다.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2월 달까지 지금 100% 아니, 지금 1000%, 10,000%를 넘기는 이 수익률은 여러분들 놓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미리미리 아침에 이렇게 드리는 거 예약 체결만 걸어두시면 되는 건데 실적으로 이러한 타점들 놓치시고 계신 거니까 얼마나 이런 수익들 아깝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계좌가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계좌를 그 있는 금액들 찬찬히 투자 심리로 계속 올려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변화를 안 주고서야 제가 두 발로 뛰어다니고 여러분들 눈과 귀가 발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성과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 가지는 건데 여러분들 이러한 성과를 못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자, 남들은 다 가져가는 거 여러분들 무료로 나눠주는 거 못 가져가신다고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010-64-11-8706으로 소룩수라고 문자를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수익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 타점까지 다 잡아 드리니까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수익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 하셨다고 하면은 이러한 타점들을 놓쳐서 그러는데 사실상, 사실상 이러한 타점들 보이십니까? 자, 사실상 이러한 매수 타점들 잡았어야 된다. 자, 우리가 일단 상향 추세인 건 여러분들 잘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자, 이러한 상향 추세 타점과 함께 어디? 상향 추세 타점과 함께 어디? 상향 추세를 탔을 때 이 저점 구간을 우리가 매수를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러한 타점들을 잡지 못해서 약 수익도 못 보신 거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쁜 종목은 없다고 심지어 제가 이때 또, 이때 은봉 떴을 때도 이렇게 긴 꼴이 나와줬을 때도 제가 수익을 다 봤습니다. 얼마? 27% 이상의 수익률을 냈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 이런 양봉 떠서도 수익을 못 냈다. 이건 타점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타점 제가 여러분들 잡아드릴 것이고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는 010-6411-8706으로 소록스라고 보내주셔야 여러분들한테 제가 타점 잡아줄 수 있는 거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문자나 텔레그램바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텔레그램바 문자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텔레그램바 입장하시면 입장하셔도 되고 문자는 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개인 문자로 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 앞으로 상승은 좀 나와줄 것이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항선을 쭉 깨준다면 위에 매물대들이나 악성 매물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추세이긴 한데 이게 일단 기술적인 분석으로 갑자기 수급이 늘어나는 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슈로 끌어와줘야 된다. 이슈. 자, 이 이슈 제가 가지고 있고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 먹을 겁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소룩수 이렇게 급등 나왔던 건 미리 예견이 됐었습니다. 어떻게? 자, 세력 매집주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해서 세력들이 이미 매집주를 다 계속 해왔다. 그렇죠? 거래량을 터뜨려주면서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자, 이러한 매집주가 이렇게 급등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소룩수를 보시면서 다 체감을 느끼셨을 텐데 특히나 우리는 수익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들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거래량 터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거래량 터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삼각법에 대해서 지금 여기 타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점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급등랠리를 다시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이 파동 자체가 다시 한 번 올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타점들 잡아가셔야 우리 여러분들이 미리 미리 수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뇌동매매를 하시면서 항상 주가 끌어올리고 나서부터 여기 매수를 하시니까 항상 늦고 대응이 늦으시는 겁니다. 우린 미리 여기서 매수를 하니까 사실상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대응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일상을 좀 보내시느라 주가를 계속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 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올라갔던 건 제가 미리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거 같다. 첫 번째 미리 미리 말씀을 드린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정확한 타점입니다. 정확한 대응이 가능한 타점들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마음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설날 선물로 이렇게 국내 최고 증권사 집중표자 매집주까지 준비를 하면서 외국계 메이저 증권사 거래원 집중 매수 구간이 들어왔습니다. 자, 거래량 다시 한번 터뜨려주죠. 우리가 이 같은 세력들과 같은 타점에 들어갔을 때 그거에 대한 안전함, 보수적이고 수익 극대화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자리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수익 크게 보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23년도 12월 달에 이렇게 수익을 봤었는데 지금 1월 달 거 포트폴리오 정리하고 있고요. 2월 달 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마진 수익 내면서 복리 수익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이런 큼직한 종목들로 크게 크게 수익을 내서 우리가 빠르게 부자가 돼야 되는 길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개미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황금개미?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 저한테 주는 번호 010-6411-8706 이거 소룩수라고 보내주시는 게 여러분들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자, 보이시면은 2024년 주식폭격기 수익금, 수익률이 아닙니다. 수익금입니다. 자, 매도 타이밍도 제가 책임지고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인 만큼 제가 여러분들 예술로다가 수익 다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6411-8706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전 종목 분석 가이드라인 잡아드리고 있는데 자, 이걸 왜 해드리냐? 종목 분석입니다. 자, 이거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 여러분들이 시드 자체가, 총알 자체가 다른 종목에 있어서 물려있기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신데 이러한 종목들, 가만 없는 거 좀 시간 오래 걸리는 거 굳이 자꾸 했을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차라리 이 기간 동안 이 많은 기간 동안 다른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들을 사서 어떻게 수익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서 다른 종목들 좀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아이드라인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다 무료 상담이고 어떠한 질문이 다 받고 있으니까 010-6411-8706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 소통 가능합니다. 명절 또한 제가 집도 안 내려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자,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소, 룩, 습니다. 이 세 글자면 여러분들 계좌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총 정리를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외인들 거래 동향만 봐서도 비중을 아직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2차 슈팅 구간이 다시 한번 나올 것이며 나올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주식이란 게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와준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거점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다시 한번 수급들이 들어와줘서 이 저항 구간에서 싸워준다. 그러면 돌파하는 마감에 우리가 그때 최종 어떻게? 슈팅을 한번 봐야 된다. 자, 물론 패닉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재료 소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가를 정해놨으면 그거에서 우리가 청소를 하는 게 맞습니다. 욕심 부리지도 말고 그냥 먹어지만큼 먹었다 하고 나오는 게 멋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소독수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이 급등락 다 수익 먹었죠.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있고 아리바이오에서 충분히 지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알츠하이머 임상 상상 결과 그리고 공장 실사 라고 해서 어떻게 양상 단계 어떻게 여기서 체크하는 건 오염도부터 해서 캐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소독수는 파이널 승인까지 우리가 아직 먹을 게 남아있다. 이 공장 승인 이 공장 가동부터 들어가면 마지막에 파이널 승인이 남아있거든요. 이 파이널 승인까지 나오면 우린 일단 소멸이니까 그때 맞춰서 매도를 하면 된다. 그래서 아직 상승 추세에 있고 우리 아직 재료가 남아있으니 조금 더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독수 자 말도 맑고 탈도 많았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타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래도 20년 동안 증권사 생활을 했으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은 잘못된 게 없다고 여러분들 타점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타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그 변화가 여러분들 계좌를 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안 믿기시면요. 그냥 관심 종목에만 제가 안내 드리는 거 담아보십시오. 그 수익들이 여러분들 수익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요? 010-6411-8706 소독수입니다. 자 주식복극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